와 여긴 뭐야 동굴을 떠나기가 있네? 여기서 아 차가워 아우 야 다 젖었어 나 지금? 아 이런 자 이제 아침이고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죠 아닌가요? 요리 레벨이 아직 4구나 그러면은 사냥을 좀 하고 요리 레벨을 만렙을 찍은 다음에 출발하자 근데 내가 새로운 지역을 가는 길을 몰라 까먹었어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 에서 이렇게 나온 상태고 여기 여기 이쯤일 거란 말이야 지금 맵을 전체 다 넓힌 거는 아니고 이런 구석진 곳은 저희가 넓혀야 돼요 이거 봐요 여기 우리가 갔었는데 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맵을 가는 길은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된다 일단 새로운 맵을 오늘 방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다행히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덜렁다크에선 뭐가 목표예요? 죽는 거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제 기억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원래 알고 있던 길이 아니라 진짜 탐험이죠 근데 내 얄팍한 기억을 더더욱 보자면 이 교회 뒤에 동굴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빗나갔네 그래 일단 맵을 좀 최대한 둘러보고 레이텔 얘가 어디일까? 과연 이쪽이 맞을까요? 원래 이렇게 탐험하는 맛으로 또 플레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 야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그럼 이쪽인가 봐 이쪽도 가서 한번 지도를 여기 확실히 아니야 내가 1회차 때도 똑같이 이렇게 헤매다가 길을 찾았어 근데 그 길이 어딘지는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 헛짓거리 했던 건 기억나요 너흰 기억 안 나니? 나니? 나니 안 나니? 뭐라고 일부를 안 봤다고 지금 당장 덜렁다크 1부 완전판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동굴이 있을 거야 거길 찾아야 돼 근데 너무 이렇게 계속 뛰면 밤되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털레털레 걸어 다닐 텐데 야 가는 길 여기 없는 거 아냐? 완전 다른 곳을 내가 헛짚었나?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여기 뭐 없어 없어 아무것도 우리 1부 보고 과거에나 도와줘요 아 나 1부에서 쌉고수였는데 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 필이에요 지금 이제 덜렁다크를 많이 하다 보면은 딱 지형만 봐도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장소가 있거든? 진짜 그냥 자연 광경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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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기가 막히죠 진짜 여기다 찾았다 자 새로운 맵 우리가 1부를 마지막으로 거쳤던 바로 그 맵 찾으러 갑시다 1부에서의 서름을 이제야 푸는구나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다 우리 1부 마무리한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에요? 흐흐흐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아직 아니에요? 어? 아직 아니고 여기가 어디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너네 계속 내가 이 텐션으로 얘기하면은 자잖아 일어나 이 자식들아 잔잔해서 좋다고? 너네 채팅 안 치고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은 내가 안 좋아 겁나 소리 지를 거임 일어나 계속 채팅 칠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 내가 지켜본다 자 다시 돌아왔다 솔직히 이 웹 전혀 기억 전혀 안 나는데 일단 돌아왔다고 합시다 일단 여기 맵을 찾느라 지금 조금 지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작성하면서 갈게요 여기 맵이 이름이 뭐라고? 고요한 강 협곡 은근히 폭포 주변에 동굴이 있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바깥 가봤지만 없네요 대신에 새로운 맵이 찍혔네요 구름 꼭대기 폭포라 폭포 이름이 굉장히 아름답구만 야 여기가 어디냐 이 이상 내려가면 내가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건가? 어 아빠 품으로 안길려고 는 개꿀 어 근데 이 맵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못 찾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떡하지? 야 지금 좀 느리더라도 일부러 안 뛰고 있는 겁니다 뛰면은 쉽게 지치거든요 아우 역풍 아우 바람 쎄 이것도 다 가져가야지 그렇게 그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짐을 이고 지다가 눈에 파묻혀 사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마 이 맵의 가장 높은 곳에서 게임을 종료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고 그기가 어딘데 살려주시라요 고요한 강 거룩한 강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이씨 근데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워보이는데 따뜻하네 체감온도 11도야 와 후끈후끈하구만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추 아 잠시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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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에이 에헤이 형 아하 그 잠깐만요 너 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곰 어디갔어 어 저 있다 어그로가 풀렸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조질 때 어 잠깐만 나 무기가 장총이 없네 저번에 권총으로 잡으려다가 우리가 몇 발 쏘았지? 한 15발 쏘고 나서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장총이 없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니 나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온 것 같아 야 미친 잠시만요 진짜 야 야 왜 이리 와? 와 야 나 진짜 사지 찢길뻔했어 와 아니 왜 많고 많은 길 중에 왜 내가 가려는 길로 오냐고 어그로도 풀렸는데 진짜 다행인건 저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어그로가 안 끌렸어요 어 나 피곤하다 진짜 큰일났다 동굴을 찾아야되는데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야되요 지금 큰일났어요 아 씨 자고 올걸 어 저거 동굴인가? 저게 곰동굴인가? 어 이거 곰동굴인거 같은데 그치 아 곰동굴이네 하하하하 곰이 잠깐 산책 나간 동안에 눈 좀 붙일까? 그렇게 영원히 눈을 감게 될지도 나무위키를 볼 때라고? 아 원래 이런 살얼음판 걷는 스릴이 이 게임을 즐기는 묘미라고 그렇게 막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거 다 나오면 무슨 재미야 뭐가 재미잉? 빨리 알려줘봐 나무위키 검색해서 하하하하 죽는 것보단 재밌겠지 이거 일부에서는 한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시스템인데 한번 해볼까요? 눈대피소 왜 안돼 만들려면 열다섯개의 나무막대와 다섯개의 천이 필요하대요 다섯개의 천을 어케만드노 천 두개 모자라네 이 진짜 급하면 양말을 찢자 이 청소용 소를 부수면 나뭇가지는 금방 모을 수는 있거든요 천 좀 많이 가지고 다니고 거쳐있다 동굴 찾았어 가자 내가 말이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다 찾았잖아 기가맥히제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동굴 왜케 커 되게 좋다 아늑하고 침대 깔고 남은 시간은 그러면은 책을 좀 읽읍시다 두 시간만 읽으면 딱 맞지 않을까 내 에너지 아이씨 진짜 코앞에서 다 못 읽었어 이거 하나 뜯어서 먹고 물 마시고 물도 좀 끓여야겠는데 물이 없다 자자 이제 안 얼어 죽겠지? 저번처럼? 허망하게? 에이 내가 장비가 얼마나 좋은데 이제 안 죽을거야 바로 또 물 마셔주고 어 지금 살짝 춥다 지금 살짝 추워요 청매제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주고 석탄 빠바바 3시간 25분이에요 따뜻하게 보내자고 물 1시간 딱 읽으면은 끓지 않을까? 22분 그 사이에 도끼를 좀 갈고 덜렁다크는 참 좋은게 할 일이 되게 많아 가만히 있는데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물 한 번 더 끓일까?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도끼를 계속 갑시다 동굴 안에서도 이거 말릴 수 있거든? 어 이거 봐 건조됨 뜨죠? 이게 마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걸 여기에다가 두고 가면은 영영 못 찾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좀 무거워도 어거지로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진짜 버리고 싶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버릴까? 아 야 너 먼데까지 와버렸단 말이야 수선을 좀 할까? 아 천이 또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무섭다 무서워 모르는 맵을 탐방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나 장총도 없어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어디 새로운 맵을 돌아다니겠다고 지금 내가 너무 자만했어 1부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거만해졌었던 것 같아 책 다 읽고 버리라고요? 지금 이거 책 다 읽으면 하루 더 자야 돼 6시간 읽어야 된다고 아주 두꺼운 책이야 덜렁덕크 세계관에서는 왜 불 옆에 제작 아이템을 나도 나무가 안 마를까요? 아 나도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건 진짜 나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옛날에는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그럼 불 옆에 놔두면 마르나? 했는데 바깥에서 말리니까 안 마르더라고요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말려요? 이랬던 적이 있죠 알고보니 무조건 실내 판정에서만 마른다는 거 그것도 엄청 천천히 마르죠 야 불 옆에 두면 마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리다가 불 붙으면 대참사라서 그런 거라고? 아니 이 게임은 불 위에다 올려놔도 불이 안 붙는다니까요? 어 깜짝이야 어 들어와 오케이 아 지금 많이 추운데? 어 영하 10도야! 괜찮은 건가? 여기 지도 한번 그리면은 좀 기온이 오를 것 같기는... 개 뿔 저 뒤져요 지금이라도 꽂고 어 많이 추운데 영하 15도 어 영하 18도 어 어 바람소리 어 어 추워 아 추! 어 여기가 여기가 아닌데? 나 여기가 동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디지? 어디지 내 발자국을 따라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빽빽 여긴가? 여긴 해 어 뭐야 여기 낭떠러지 와 나 다이 분질러질 뻔했네 어우 급할수록 돌아가라 좋아요 아 이게 바람이 안 부니까 그래도 체감 온도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매서워요 저 불은 왜 아직도 타고 있어요? 되게 오래간다 성능 확실하네 1시간 20분 캬 따뜻해 야 체온 오르는 거 봐라 실시간으로 오르는 게 보이네 신기해라 그러면은 지금 멀쩡도가 좀 깎였으니까 여기서 그냥 자자 2시간 정도 자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날씨 좀 따뜻해졌겠지? 아 아직도 좀 춥네 영하 2도 이 정도면 괜찮다 수치를 좀 챙겨가자고요? 괜찮아 나 임시 뗄 감이 있어 숯이 꽤 무거워서 섣불리 가져가기엔 좀 부담이고 임시 뗄 감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그래도 얼어 죽진 않을 거예요 숯은 지도 아니에요? 아 아 나 석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아니 석탄이랑 숯이랑 자꾸 헷갈리네 어 미안하다 아 그러게 숯을 챙겼어야 됐는데 숯을 안 챙겼네 나 지금 숯 몇 개 있냐 두 개밖에 없네 지금이라도 챙길까? 아니 동남자는 뒤로 바꿔 하지 않는다 여긴 어디야? 에잉? 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얼음동굴이다 마지막 편에서 봤던 얼음동굴 와 대박 너무 예뻐 근데 너무 미로여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었죠 그때 밝아 어 나 여기 기억나 확실히 기억해요 여기서 물 흐르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 여기 폭포가 있네 와 대박 여기로 넘어가려면 젖을 수밖에 없어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 네 좋은 방법을 알았는데 어떤 장작분들이 알려주시더라구요 이거 내가 젖어서 막 일부때 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거 다 벗고 가면 됩니다 근데 빠르게 해야돼요 너무 추우니까 벗고? 으아 차가워 빨리 다시 입어 빨리 다시 입어 죽는 줄 알았네 아니 여기 또 있어? 어? 이건 뭐예요? 숨겨진 물품암 조사 숨겨진 물품암 조사 잉? 오우 뭐야 이거 뭐 어떤 메멘토 편지 같은 거 얻으면은 이 위치를 알 수 있는 히든 장소인가 본데요 근데 그거를 편지 없이 그냥 찾았나보다 내가 일단 총 은 필요가 없고 물 스카프를 내가 여기에서 낄 수 있나 안되네 찢자 10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또 눈 대피소 만들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데 빠르게 야 랜턴을 꺼도 이렇게 밝네 문제는 이쪽만 밝다는 거 다른 곳을 보려면은 어쩔 수 없이 랜턴을 켜야될 것 같고 안 젖겠지? 발 안 젖겠지? 아 발 젖을 것 같은데 와 여긴 뭐야 동굴을 떠나기가 있네? 여기서 어? 아우 야 다 젖었어 나 지금? 아 아 이런 아 나 얼어 죽어 아우 차가워 야 이거 얼어 젖은거야? 얼은게 아니라? 아이 이게 어디야 아 나 지금 너무 추운데 이거 어떡하냐 최가문도 영화 14도 젖었다 이거 아 이거 벗고 나갈걸 아니 근데 내가 딱히 누르지 않았거든 그냥 가까이 다가가기만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가줬어요 아 지금 겁나 추워서 지금 에임 개떨릴텐데 이거 완전 가까이서 오케이 운이 좋았다 손 떨리는 거 보였지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거 어떻게 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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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올라가나? 못올라가나? 응 올라가 좋아 자 올라왔어요 동굴 같은데 없나? 어? 야 여기 또 상자가 숨어져있네? 뭐 뭐지? 숨겨진 물품 상자가 좋아 와 방암모 찾아버렸 와 철실 양반 바로 입어줍니다 음 강도룩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강도룩 어 나 지금 조금씩 얼고 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죽어요 밖의 모자를 바꾸라고? 너네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오 따뜻 그리고 이거를 찢 찢으면 그 사이에 내가 얼어 죽겠지 일단 대피소를 찾아보자 엥 뭐 사람이 있었나봐 사슴 고기 복숭아 통조림 즉석 나이프까지 하지만 우리는 서바이벌 나이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작업용 부츠 장작까지 아주 제대로 살고 계셨네 야 옷 하나만 가져가자 찢어서 쳐둘어 써있네 지금 그냥 눈대피소를 만들어버리자고? 아 저게 눈대피소구나 어 이게 눈대피소네 야 엉금엉금 기어들어 뭐 완벽 어우씨 한발 빗나가서 깜짝 놀랐네 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불을 지피자 불을 지피고 참나무 전나무 전나무 4시간 이제 좀 녹겠죠? 아 이제 오른다 어 옷이 얼어가지고 체감온도가 많이 낮았었는데 이제 오르네요 옷도 녹을 겁니다 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조금씩 녹고 있죠 좋아좋아 나 불이 불이 너무 멀어 나 불이 너무 멀어 추워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잠깐만 야 이거 꺼질라 그래 야 바람때문에 이거 꺼질라 그래 어떡해 이거 살려 살려 아 몰라 나 들어가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어우 세상에 살려주세요 신이시오 불 꺼졌다 야 그래도 눈대피소가 좋기는 하네 이거 안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녹냐? 불 옆이 아니어도 옷이 녹기는 하나? 그걸 모르겠네 1시간 자볼까? 자보자 자...고 1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옷상태를 보자고 아 너무 추워 얼었어 얼었어 아주 빠닥빠닥하게 얼었어 어떡해 야 밤되면 진짜 잣된다 이거 빨리 나가야돼 인간 아이스크림이 되어버리겠어 빨리 어디라도 지금 동굴 찾아서 불 지피고 들어가야되는데 여기가 어디... 저기 뭐야 저기 동굴이 있어 기가 막히네이 뭐 내가 가는 곳마다 동굴이 있네 이게 다 제가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려갈 수 있어요? 해 어... 어... 위험했다 여기... 내려... 내려...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맞아? 이거?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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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사냥 아니냐 사냥? 어? 어? 저기... 왠 밧줄이... 오... 여기도 또 이렇게... 불 지필하고 또... 잘 해놨네 너무 좋다아... 75% 그는 과연 한 번에 성공할 것인가... 자 이제 옷 녹여 그 사이에 옷을 좀 찢읍시다 잘가 함께해서 고마웠어 아 고기도 구우라고 5분 나 털실 양말 하나가 찢어지기 1분 직전인데 이게 새거네 이걸 입고 이거를 찢자 20분인데? 그럼 거기 다 타겠다 야 좀만 기다려줘 아니 51분 뒤에 연소네 아 근데 이거 옷 녹이려면 좀 꽤 걸리겠는데요 지금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데 좀 더 붙이자 불을 마침 석탄도 떨어져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아낌없이 주는 동굴 너무 사랑스러운데 여기 바로 옆에서 책 읽고 있으면은 좀 녹지 않을까? 이 불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물도 좀 만들자 물을 만들면서 책을 2시간 읽어주면 짜잔 2시간 남았네 자 이제 옷은? 아 많이 녹았네 근데 바지는 거의 안 녹았네요 거의 다 수리는 돼있는 상태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오 정말 급할 때 눈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1005개 도비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책이나 더 읽자 이거 몇 시간짜리야? 이거 3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딱 3시간 되지 3시간 책 읽고 자자 어 뭐야 왜 불 안 꺼지지? 되게 오래 타네 책도 넣어주자 이러면 옷이 많이 녹았겠죠? 어 다 녹았다 바지만 남았는데 이거 자고 일어나면 아마 다 녹아 있겠죠? 어? 잠깐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로라가 지금 켜졌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랜턴 켜진 모습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오로라가 떴을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배터리를 다 써버리면 오로라 상관없이 진짜 못 써요 솔직히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 다는 속도 보이시죠? 이게 되게 짧아요 그렇게 오래 못 써요 밝기는 엄청 밝고 랜턴이 없는 상태에서는 꽤 이제 요긴하게 쓸 수는 있다 자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버릴게요 내가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때까지 이 무거운 1kg짜리 선천너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버리고 고출력 한 번만 보여달라고? 고추? 울력? 고출력!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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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됐지? 저걸로 늑대 쫓을 수 있나? 그건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고출력이 있는 거 저 지금 알았거든요 근데 저걸로 야생동물 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뭐야 고출력 왜 있는 거야? 일단 자자 습 춥고 체감온도가 영하 7도였네? 굉장히 위험하네? 동굴 입구 쪽이어가지고 많이 추웠나봐요 지금은 다시 영상으로 올라왔지만 또 얼어 죽을 뻔했네 옷은 다 녹았냐? 바지 아직도 다 안 녹았네 야 녹이기가 쉽지 않구만 무서워 책이라도 읽을까? 2시간 읽으면 납떼겠지? 책 은근히 되게 요긴하게 쓴다 우리 삼도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얼은 상태면 어? 괜찮네 그러니까 그냥 파란색이 될 때가 있고 약간 흰색 섞인 파란색 단계가 있어요 그건 얼어붙은 거고 그냥 파란색은 젖은 거예요 젖은 거는 그냥 저희가 돌아다니면 알아서 마르고 다 젖어서 얼어붙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불 없이는 못 녹입니다 그냥 돌아다니면 계속 얼어붙어요 그럼 진짜 진짜 위험해지고 방금 같은 경우 파란색이 조금만 차 있었잖아 어? 그 상태에서는 그냥 나가도 조금씩 조금씩 마르기 때문에 괜찮다 아! 아!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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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채팅창 못 봐서 뭐 한두 번이야?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몇 개냐? 와! 일곱 개 든든하구만 지도 한번 그려놀라고? 요게 젖이 되어서 좀 잘 안 그려질 텐데 오케이 여기가 우리 들어왔던 곳이고 좀 많이 왔네요 저희가 위험할 정도로 많이 왔네요 왜..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무슨 배짱으로 나 안 무겁냐? 옷? 무겁네? 이거 버릴까? 내려놓고 0.6g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나뭇가지 버리자고? 이거? 0.2g 먹어 그저그저 열심히 먹어도겠어 내가 아주 공격적으로 열심히 씹으면 나 이제 밧줄 탈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먹어봐 앙냥냥냥 앙냥냥냥 됐다 빨리 타자 이제 책 다 읽은 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읽은 거 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책 다 안 읽은 거예요 좋아 임시라도 아이젠이 있으니까 확실히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얘가 어디지? 어우 꽤 넓어지네요 저 얼어붙은 시체가 덩그러니 이렇게 보였었거든? 저게 뭔지가 좀 궁금한데 까마귀 오는 곳으로 가면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어? 여기 있다 얘가 뭐 특별한 걸 갖고 있나? 아닌데? 엄청 평범한데요 참고로 이런 썩은 나무 기둥 안이 비어있는 나무 기둥 여기도 굉장히 안락하게 이제 체온을 좀 보존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방풍 효과가 뛰어나요 너무 기온 자체가 낮으면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바람은 확실하게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디냐 난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목적 없이 지금 맨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 잠깐만 나 나 나 나 체온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동굴을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생각해 요 어 나 지금 좀 너무 추운 거 같은데 어떡하지 얘들아 다시 그대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밧줄을 타야 되는데 밧줄 타면 아 너무 피곤해지는데 그건 또 싫은데 아 몰라 그냥 갈래 안죽겠지 와 또 기가 막히게 동굴을 발견해버리는 플레이닝 센서 됐다 뭐야 여기 얼음동굴이야? 너랑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